이건 한글이 없는데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해볼게요. 무슨 게임인지. 낚시하는 게임이라는데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WSD가 움직이는 거다. 그래픽 봐. 언제적 그래픽이야? 이게 뭐야? 해피가 백팩. 아 이게 가방인 거야. 낚시대 딸랑 하나네? 일단 낚시를 한 번 해보자. 1번을 눌러서 왼쪽 차지. 낚시. 이거 어디서 멈추라는 겨? 일단 올려서. 저기까지 멈추라는 거야? 아. 아 돌려가지고 저기서 한 번 뚫어야 되는 겨. 뭐야? 15cm? 이게 뭐지? 뭐야? 지렁이 아냐? 아씨 나뭇가지잖아. 스틱이잖아. 오케이. 뭐 나왔어? 진짜 안 보인다. 골드피쉬. 지금 사람 놀리는 건가? 진짜 6cm네. 어 크다. 와 뭐야. 60cm. 일단 여기 뭐가 있어? 업적이 없죠. 캐스트. 50달러 벌었고. 뭐 각종 물고기 같은 거 잡아보면 여기서 퀘스트 보드에서 돈 주고. 이 집은 뭐죠? 허블? 개구리? 아 좀 특이한 거 파네. 루어도 여러 가지가 있네. 이 루어 따라서 아마 낚이는 게 달라질걸요? 뭐부터 할까? 못 참지. 운이죠. 그리고 루어가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죠? 이거는 플라이 훅. 높은 확률로 잡힌다. 조그만 놈이. 이건. 음. 리얼인? 잡으면 좀 기다리면 뭐라고? 진짜가 시작된다고? 와베스 와베스. 와 뭐야? 엄청 커. 주둥이 뚫고 나옴. 내가 아까 운을 올렸더니 바로 나와주죠. 야 이렇게 근데 46달러 밖에 안해? 너무하네 너무 싸게 쳐주는 거 아니야? 원래 낚시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뭔 소리야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스피드 보면 빨리돌리니까 릴스피드 와 뭐야 개 커 뭐지? 그루퍼 173cm 크으 그루퍼가 뭐였지 우리말로? 자바리? 자바리는 조그만 거 아닌가? 우리말로 그루퍼라고? 다금바리 머룡 아 그런 거야? 어 뭐지 자판기는? 어? 먹을 게 있네요? 드링크? 스피드가 뭐 올라가고 그런 게 있네? 어? 의외로 디테일한 게 뭐가 많은데요? 여긴 뭐야? 아 수족관 아 여기다 이거 내 거 넣어가지고 나만의 수족관인가 보다 도핑도 있고 나름 낚시에 진심인데 이거 건실하게 올려야 될 거 같은데? 이거 공방 가도 내 캐릭터가 유지되는 거겠죠? 그쵸? 우리가 방 만들자 퍼블릭으로 만들면 되나? 벌써 또 산 사람들이 있네 이거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인가? 아 몇몇 분은 아이디어 어디서 본 사람들이다 낚시 이렇게 해서 채팅하고 그런 노는 그런 동물의 숲륜인가 봐 내 거 안 낚이지 옆에 사람들 다 낚이는데? 아 왜 소식이 없어 다들 미끼 귀뚜라미로 업그레이드 한 건가? 오 큰 거 카메라 의식하는 쟤는 백퍼 풍뎅이구나 아니 다 풍뎅이지 여기 풍뎅이신 분 풍뎅이신 분 이쪽으로 모여봐 여기 부시로 와봐 내가 공방으로 만들긴 했는데 여기 와보세요 풍식전자 3 뭐야 이렇게야?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 다섯 명인데? 아 여기 있지? 그렇지 다 풍뎅이지 블루메어로니 여기 여기 다 풍뎅이야 그럼 저분은 이분 풍뎅이 아닌? 커스터마이징이야 우리 다 시청자야 한두 번 아냐 이게 다 우리 편이지 색깔을 어떻게 바꿔? 나도 색깔 바꾸고 싶은데 이게 너무 색깔이 없는데 아 색깔 여깄네 검은 늑대 갈게요 못 참으니까 어 다들 색깔 바꿨어 다들 개성이 생기고 있어 뭐야 저 사람 기타도 있어 저 사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티모 아니야? 캡틴 티모 아 맞네 티모가 생겼다 있어 아 티모 컨셉이네 등대도 한 번 가보자 여기 등대 위에 오케이 어 저풀이 여기 어마어마한데? 저기로 달라는 건 뭐야 저기 다리로 갑시다 메세지인데요 자랑해 비율적임 파는 거 업으로 가야 되는데 빨리 사고팔고 사고팔려면 어 뭐야 상어 아니야? 아니 상어도 나오네 아 이게 여기도 상어 나왔어 옆에도 나만 안 나와 어 뭐야 가재 연락 큰 거 저거 오징어 뭐야 오징어 옆에서 큰 게 막 낚아서 올라가니까 열받네 엉증 의식 생기네 힐링이고 나발이고 오 문어 뭐야 아니 지금 찌 뭐 하셨어요? 뭐 했냐고 찌 나는 안 잡혀 난 왜 이렇게 안 잡혀 베어요? 기본이잖아 아이씨 나 왜 20cm만 나와 열받네 아 그 상어 얼마입니까 개 크네 이거 청상아리 아니야? 백상아리 열받네 뭐야 뭐야 야 이거 뭐야 고래상어 아니야 그거? 이거 그거 귀상어네 왜 이거 뭐야 어떻게 먹은 거야 찌 뭐함 찌 뭐함 나띵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 씨 나띵이 좋은 거야 아니 난 아예 안 낚인다니까 이거 소식이 없어 4m래 와 씨 열받네 왜 안 낚이는 거야 드디어 오 나 이거 몇 단계야 이거 난 된다 열려섯 으아악 나도 왔다 나 낚싯대가 고려 아 나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지금 열여섯 번 클릭인데요 계열받네 아 저거 뭐야 완전 왕건인데 나한테 줬는데 야 이거 초보자 루 끼세요 일단 뭐 초보자가 많이 주는 거 같은데 아니 실력 차이가 아니고 저거는 열다섯 번 열여섯 번 어떻게 눌러 스피드가 딸리는디 저거 이거 클릭 말고 뭐 키보드 안 되나? 쉴 수 없이 비팅 뭐냐고 이거 백상아리로 이거 그렇게 큰 것도 아니구만 저기는 뭐 귀상어도 있고 엄청 큰데 어이없네 진짜 여기서 제일 비싼 게 뭐야 아니 30원 넘는 게 없네 그래도 2번 됐다 나 지렁이로 해 난 밑에서 밑에서 야 뭐야 야 이거 뭐예요 그거 100미터 100미터는 내겠는데 방금 낚은 사람 뭐야 버그야 뭐야 나는 왜 구름이 꼈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꺼내보세요 누구 누구야 버그였나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몇 미터야 이거 이거 뭐지 일단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야 이거 이게 뭐지 이게 누가 낚은 거야 티모 티모님이 원래 고수인 거 같아 여기서 이거 티모님 며칠 전에 낚은 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안 팔고 이거 약올리는 거구만 그거 오늘 낚은 거 알잖아 지금 낚은 거 자랑하려고 안 팔고 계속 들고 다니는 거 봐 그 몇 미터임 어? 아니 표현 다 큰 거 나오는데 나는 왜 맨날 짱어만 나와 열받게 힐링은 남보다 잘 닿았을 때 힐링이고 걔들어 나도 나와줄 거야 고래 한 번 납작 자랑용 게임이었네 이거 고래 몇 미터야 이거 아 다들 저렇게 큰 거 나오는데 나를 왜 안 나오냐고 오케이 10개짜리 이거 좀 크다 이거 잘해 됐다 20개 20개짜리야 스피드 부족해 가자 개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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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개복지 개복지 나왔고요 313cm 아 그래 돈봉투까지 이거지 잘 나오는데 야 청새치 이거거든 437cm 여기 큰 거 잘 나오네 더 큰 거 고래 가야겠다 칼이 나 칼이 나왔었는데 청새치 형제 청새치 소트페이스 청새치 없는 사람 없지 청새치 청새치 종이다 지금 청새치 잘 나오는데 청새치 철인가봐 5편 킹동이 형이 뭘 보냈네 기프트를 아유 메리미 뭐야 뭐 들어 있는 게 없네 꺼져 결혼했어 뭐 주지도 않고 글씨만 카리나씨가 선물 줬네 두 개 디어할량 뭐야 뭘 준 거야 콜라 어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다 같이 낚시한 입장에서 뭐 텐바꿀은 재미없어 선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낚아서 살 거니까 에이 카리나 기브미투 아치도 달래 보이지가 않아 5cm 크릴세우 근데 원래 크릴세우가 잘 안 보이기나 비쌀 수도 있어 가오리 야 누가 여기서 일보냐 아 저기 있네 카리나씨 카리나씨 몸에서 빛이 나는데 카리나씨랑은 안 닮았네 얼굴에서 빛이 나긴 하는데 그 카리나가 아닌가봐 그리고 보통 본인 닉네임 카리 어 뭐야 낚은 거야 지금 고래 아니 고래가 잘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 티모 티모잖아 파세요 그거 저거 자린고비 됐다 저거 말라 비틀어졌겠다 말라 비틀어졌겠어 하나 먹는다 내가 신선한 고래라고 뻥치지마 며칠 전에 먹은 거잖아 아휴씨 아휴 힐링한데 심지어 스몰이야 아휴씨 비켜 안 봐요 쉬워 기성어 한두 번도 아니고 어 저 뒤에도 나오네 열받게 난 왜 안 나오지 기성어가 어 그래도 좀 큰 거북이다 오케이 옷이 아니야 이번에 저 방금 뭐 때린 것 같은데 때릴 수가 있나 이거 어 뭐야 때릴 수 있네 어떻게 때려요 방해할 수가 있긴 하네 아 아이템이에요 아 때리는 것도 이거 물고기로 공격하면 안 돼 그러면 아까 전에 고래 먹은 사람이 여기서 그냥 두 바퀴 돌면 힐인데 다 떨어져 그냥 이모 이렇게 커가지고 어 청색 좀 크다 저거 카리나 고양이네 카리나 고양이 어? 어? 저기요 카리나씨 저 좀 때려주세요 뭐 때리는 거 있다고 그랬죠 아 됐다 됐다 풀렸다 아 아이씨 아 차 또 떨어졌어 이씨 됐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뭐냐 뭐야 이거 바보인 줄 알았는데 풍사모 풍사모 뭔지 아세요? 풍얼냥 사냥하는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고 옛날에 저격하는 애들 카페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카페 망했지 이제 PSM이라고 있어 옛날에 바다용 민물용이구나 바다용 하나 사 이게 돈이 돈이 계속 필요하네 이거 아이씨 누가 여기다 변기를 갖다 놨어 왜 안 놔둬죠 이거 다리가 없는 건가? 그래서 늦게 잡힌이 뭐니? 어? 방금 고래 뭐야? 아 티모잖아 티모 저거 하나 갖고 얼마나 울고 먹냐? 새로 잡아야지 하나만 먹자 고래 그 정도면 고래 썩었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어 기상어 드디어 오케이 좋아요 아 여기 뜨네 썸띵 뭔가 잡혔다 양동이 니 양동이 내 양동이로 봐야돼 요렇게 나 양동이도 잡네 리모 뭐냐고 미끼 업그를 가야되나? 티모님 그 고래 잡을 때 미끼 뭐 썼어요? 업계 시크릿? 업계가 뭐지? 아 업계 비밀이라고? 시사하게 무슨 미끼인가 했네 로또샵 이즈 레프트 사이드 프롬 아워 아 로또샵이 있어요? 로또 못 참는데? 도박 못 참지 아 지금 가자고? 야 가자! 그래 도박은 빨리 할수록 좋지 가자 어디야? 로또샵 어디야? 카리나 씨 로또샵으로 아 여기 뭐 있네 여기? 오 진짜 있네 갬블링 갬블링 나 얼마였지 근데 116원? 메탈 국자잖아 이거 맵에 히든 보물을 알려준다는디? 75달러 하나 사고 25달러 하나 살게요 하하하 보컬이 진짜 있네 자자자 아 로또인데 로또? 잠깐만 30 47 4 17 42? 이 밑에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건가 본데? 오 125달러 잠깐만 4 아 45 씨 23 아니 14 없는데 나 없으면 꽝이야? 125달러 어 이거 하나 더 있어 아 씨 없네 근데 오 점점 비싼 거 나오는데? 아니 걸린 게 없어 30봉 30봉 20 뭐야 없잖아 아 씨 빵이잖아 하나도 안 걸렸잖아 잠깐 하나 더 있어 이게 비싼 거였나? 어? 이기면 만 달러? 수고하십니다 단순히 부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어 씨 너 계속 까는 소리 난다 아 난 숫자가 안 맞아 아예 아 씨 500달러짜리도 없는데 어 맞췄다 47 얼마야 100달러 100달러 됐다 그러면 또 사야겠지? 내 생각에는 75, 20원 아 본전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본전 실수 없이 갑니다 일단 25부터 아이씨 다 쓴 여기서 낚시하자 권실하게 살자고 아니 로또 사는 게 권실한 거야 이 치밀한 녀석 양둥이 갖고 왔네 이동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돈 벌어 지금 야 이동하자! 그러면 다들 급하게 딱 출발하게 안고 다 챙겨서 아이씨 나 양둥이도 갖고 올게 뭐하는 거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전자탐지기도 있어? 그래도 얼어버릴 수가 있어? 얼굴 왜 이렇게 무서워 그래 씨 금속탐지기 뭐야 꼭 바닷가 가면 저런 사람도 있어 근데 금속탐지 안 씨들 양둥이는 어떻게 챙기는 거야 내 거 그냥 내 가방이 있다고? 아 뭐야 너 안 와도 되는 거였어? 금속탐지대 뭐 해가지고 구경하자 이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저 위에서 먹었어 저 위에서 눈치 보는 거 봐 너 이 사람 호칭 왜 이렇게 기냐 어 그러네 뭐지 더 타이트 온리 포 피플 호우 더 슈퍼 듀퍼 레어 골든 레이 뭐야 저거 뭘 했길래 저렇게 긴 걸 줌 금속탐지기 트래시 오케이 안 사자 되겠다 쓰레기인가 봐 다들 금속탐지하다 말았네 어 잠깐만 많아요 뭐가 어 이거 좀 왕건일증 가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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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가려가지고 라지 많다가 우리 935미터 와 아 제가 지금 안 보인다 제가 얼마나 크죠 저 포트 불러 포트 타고 날아가면 맹글라이더네 아 비켜 안 보여 쉬워 어 또 또 또 또 또 왔어 4개짜리 또 왔어 아 기상어 그래도 크다 어 6m 6m 홍기상 얼마야 6m면 142달러 원래 얼마였지 기상어가 어 크다 지금 온다 지금 타이밍인가 이거 아예 크진 않는데 중간짜리는 되는데 뭔가 잘 되는데 지금 어 나 새끼 기상어 어 크게 비교하면 되겠다 이게 6m에 이게 3m 2배 차이거든요 와 돈은 3배 차인데 돈 차이 많이 나는데 크기 2배 돈은 3배 50달러인데 150이네 크기 차이 크네 비싼 거를 그러면 큰 걸 낚아야 되는구나 로또 외함 로또 여기서 1000달러 이상 된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건실하게 갈게요 바다에 그냥 낚시를 하는 게 돈 더 벌겠네 자 기록 세웠습니다 0.07cm 있어요 0.07cm 이게 뭐야 넙치 아냐 넙치가 보이지라 여기 화면에 보이시라 싸악이 지금 방금 지나감 저기 방금 보셨어요 0.07cm 거의 새끼인데 이거 로또 외함 가자 안 나왔으면 빨리 얘기해줘 어 65달러 75달러짜리인데 이거 본전도 안 되고 어 125달러 어 그럼 185달러 내가 얼마 샀지? 1000달러 정도 산 거 같은데 한 900달러는 샀어 자 10분의 1 어 25달러 극심한 손해고 500달러 500달러 이러면 본전? 본전이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본전도 아니야 약간 모자라 본전에서 어 25달러 라스트할게 1000달러 750달러 572 점점 줄어드는데 이거 맞냐? 한 번만 라스트하고 그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거 보면은 비싼 게 잘 안 나옴 250 이상이 잘 안 나옴 그렇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함정이다 권실하게 살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리고 더 손해인 게 뭐냐면 1000원으로 시작했잖아 지금 읽어 긁는 동안 지금 한 500원은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전도 아님 사실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피씨 못할라 하나 살 수 있어 여기서 만원짜리가? 수고하셨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짓됐습니다 도박하는 시간에는 지금 벌써 1000달러 벌었겠지 고래도 먹고 마보 마보 권실하게 살아 인마 25줄 아니지 오 잠깐만 이거 뭐야 미쳤어 이거 미쳤어 이거 가자 어? 어 두 개짜리 샤이닝 두 개짜리 길스테닝? 뱀장어인데? 바다장어 이거 얼마야 이때 팔아보자 얼마니? 350 얼마 안하네? 로또 하지 말걸 이렇게 계속 했으면 돈 더 벌었겠다 무슨 로또요 형 우리 진짜 도박은 겜에서만 하기로 약속하자 절대 현실에서 하지 않기로 도박이요? 현실에서 안하지 제가 도박 안한게 중2 때 설날에 맞고 치다가 설날 세뱃돈 다 털려서 친구한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22살 때인가 1살 때 그때도 다 털리고 그래서 그 뒤로 안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야 장례식장 오면 원래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처음엔 장난식으로 하더니 눈 벌게 져가지고 새벽 내내 그거 만원 2만원 따르겠다고 야 나는 운이 없구나 도박 안해요 방송에서나 도박하지 이거 게임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라는 도박에 성공한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만났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이상 실제로 도박 안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는 대박을 얻었으니까 쓰읍 배고파 우리만 봐도 배부르다면서 바로 배고파 발언 여러분들만 봐도 배부르다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여러분들이랑 대박을 얻었다고 그랬지 배는 항상 고프죠 깃발 트랩에 깃발 여행하는 거 뭐야 클릭하면 이거 맵이 있나 아 깃발을 누르면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텔레포트 아아 깃발 어디서 팔아 나도 깃발을 사야겠는데 집에 왔다갔다 귀찮은데 V키를 누르라고 V키 나 무슨 아일랜드가 있어 아 이거 맵이 다른 데가 있나본데 아아 여기가 어디야 이거 누구네 집이에요 아 이게 우리 집이라고 내 섬이야 아 내 섬도 있어 내 섬에 아무것도 없네 근데 풍하우스야 한번 깔아주세요 멋있는 것들 맛있는 것들 뭐 없어요? 집에 좀 깔아주세요 잔대 좀 깔아주고 하우스라니까 좀 이상하네 도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모닥불도 있네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이거 물고기 종류를 근데 늘려줬으면 좋겠다 항상 낚시 게임들 좀 아쉬운 게 물고기 종류더라고 뭐야 이거 흐흐흐흐흐흐 누가 돼지 그리고 있네 낙하 같은 것도 있나봐 드럽게 조그만해 소리버그 뭐냐고 소리버그는 뭐야 어떻게 고쳐 아 아 아 치부추 다음에 합시다 라스트 하나 갈게요 맨날 조그만 거 나오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심심하면 한번씩 낚아보는 걸로 올해는 오늘 실패했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게임이라 잠깐 하는 게임인가 했더니 생각보다 맛이 있네요 압궁이 괜히 압궁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원래 사실 수다도 떨 수 있거든 공방이라서 6,000원의 기적 접속 1시간 만에 1m 황금거리 잡고 그대로 10시간 방금 다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미사고요